1분기가 마감됐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악재로 어닝쇼크를 겪었던 건설사들이 올해 첫 성적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떨까요? 김덕조 기자가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지를 정리했습니다. 국내 5대 건설사들은 1분기에 무난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갑작스러운 어닝쇼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영업익 1위는 예상대로 현대건설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건설사스는 1,800억 원대 초반, 이어서 삼성물산이 1,300억 원대, 특히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분기 5,700여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였던 대우건설은 850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고, 3,200여억 원의 분기 영업손을 기록한 대림산업도 영업이익 740억 원으로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GS 건설은 적자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1분기에도 흑자 전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지난해 손실 부분을 대거 반영하면서 올해 실적은 1분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5대 건설사 실적에 영향을 줄 각사별 주요 변수는 무엇일까? 현대 건설은 2012년 수주한 13억 4천만 달러 베네수엘라 정위공사 지연 영향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호주 로일 프로젝트와 삼성전자의 17라인 공사 진행 여부가 올해 실적을 결정할 변수입니다. 대림산업은 해외 수주 회복이 관건입니다. 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더불어 어닝쇼크로 섬멸 수주를 하면서 올 현재 11억 달러 수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미착권 PF의 해결 여부입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를 인수해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30%까지 확대되는 자체 사업의 수익성이 어찌 될지가 관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